보통 요통이 있다 그러면 두 가지 내지 세 가지 정도 요인이 복합적으로 있다고 봅니다. 예를 들어 디스크에 의한 통증이면 디스크에 의한 통증이 전부가 아니라 한 30% 정도는 2차적인 근육통과 인대에 의한 통증도 같이 있다고 봅니다. 그래서 가장 중요한 원인을 주사나 수술치료로 해결을 한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완치를 위해서는 코어운동 같은 운동효법이 병행이 돼야 합니다.